미국하고 한국이 정말 딴 세상인데 그래도 정말 대표적인 차이 나는 게 연결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피복 벗기고 튜브 넣고 터미널 씌우죠 터미널 씌워서 앞차서 쓰죠 미국은 그런 방식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블 있으면 피복을 벗기고 이렇게 되겠죠 피복을 벗겨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위에 육각 렌치로 돌려요 얘를 러그라고 해요 러그 미케니컬 러그로 이렇게 체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터미널을 씌우지 않아요 미국은 둘째 상간 베리어 상절연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터미널이 있으면 이게 풀리면 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씌워 가지고 탁 그대로 그냥 박아놓기 때문에 저런 배려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상당 하나를 쓰죠 거의 그래 거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보면 250A 하면 250A 하면 한 개를 넣을래? 아니면 두 개를 넣을래? 물어보겠죠 400A MCCB를 사면 기본 두 개가 없습니다 두 개 나는 하나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옵션을 걸어가지고 하나짜리를 해야 되고 이걸 예를 들어 800A 하다 1200A 하다 그러면 이렇게 4개 그럼 상당 케이블을 4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조금 상간에 불평양이 나지 않을까? 한쪽에 막 치우쳐서 한쪽에서 열나고 그러진 않을까? 그러겠죠 케이블을 가다보면 길이도 좀 짧게 가는 거와 돌아가는 거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다른 점은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 여러 개를 받지만 내보내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 개로 내보냅니다 이것도 이게 두 개면 PDB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받아가지고 밑에다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두 개 열 두 개를 분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캐니컬 러그라는 거 그 다음에 용어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고요 파워 디스티비션 블럭 얘는 파워 디스티비션 커넥터 얘는 얘를 얘를 이 옵션 대신에 하나 자리를 빼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옵션으로 그래서 MCCB의 악세사리가 됩니다 PDC 얘는 차단기 아래 단독으로 별도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어벨러블 폴트 커런트 나왔죠 자, 2000kVA 저압은 480V로 해서 썼을 경우에 얘는 36화다 이거를 300피트 100미터 되겠네요 100미터를 750mcm 750mcm 규격의 테이블을 상당 7개씩 21가닥 21가닥이 넘어가는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엄청 꼽히는 거죠 꼽히겠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예상사고 전류값은 30카에요 근데 판넬을 사려고 그랬더니 30칸은 없는데요 우린 기본 65카에요 오케이 65칸 그래서 MCC를 달았어요 그리고 200피트를 250mcm 상당 2가닥 6가닥이 날아가겠네요 해서 뭐 70m 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되는 사고 값은 18카예요 그러면 18카 이상의 차단기와 이런걸 써줘야 되겠죠 18카 탈락을 했더니 어? 우리는 10카 다음이 42칸데요 오케이 그럼 42카 요게 또 한 30m 끌고 가고 이제 1-0 AWG 아메리콘 와이어 게이지죠 그래서 미국의 케이블 규격은 작은 사이즈는 AWG 그 다음에 좀 굵은거는 MCM이나 KC밀 규격을 쓰죠 우리처럼 뭐 메스케아 메스케아 이렇게 안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수는 계속 가면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피던스 때문에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얘는 3.4카가 예상이 되네요 계산해가면 3.4카 주세 달라고 했더니 어? 우리는 5카부터 있는데요 오케이 5카 요렇게 이제 컨트롤 판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발주를 내면서 이걸 어찌하냐고 우리가 장비업체에서는 모르죠 그럼 공장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SCCR과 AIC를 구분할 텐데 SCCR은 위에 있는 차단기인화 퓨즈와 쌍을 이루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리고 차단기와 퓨즈는 끊는 거예요 끊어 차단기와 퓨즈는 그 값을 요구되는 값을 끊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AIC와 SCCR은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ICU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SCCR에서 여러 대는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CTPT 전력이 뭐 직접 들어가지 않는 요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킷과 컨트롤 서킷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적용되는 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파워 서킷과 컨트롤 서킷으로 나누는데 파워 서킷은 브랜치 서킷과 피더 서킷으로 또 구분이 돼요 자 피더 브랜치 서킷은 뭐냐 라스트 부하가 있으면 부하가 있으면 전 과부하 보호 그다음에 온오프 제어 퓨즈 보이죠 요까지 요까지가 이제 파워 서킷이자 브랜치 서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피더 서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받는 적용 받는 사이징 25%를 더해주고 뭐를 더하고 뭐 하는 규정이 다르고요 또 여기에 적용 받는 부품의 표준이 또 달라요 이거는 뭐 똑같은 차단지라도 유열차단지 그냥 주세요 뭐 489 드릴까요 뭐 1077 드릴까요 유엘 뭐 598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유열만 있으면 돼요 이거 다 틀린 얘기에요 심지어 같은 판넬 내에서도 적용 받는 규정이 다 달라요 정격 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야죠 구분 컨트롤인지 브랜치인지 피더인지 그래서 설계 순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브랜치 먼저 하고 피더를 계산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브랜치 볼까요 근데 UL508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UL508이 폐지가 되고 좀 IEC 스럽지 않나요 IEC 60947-4-1 이게 마그네틱 컨택터 EOCR에 대한 표준이에요 IEC 60947-4-2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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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이 뭐냐 뭐 당연히 뭐 모터, 히터 뭐 조명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전자장비 PLC 모션 이런 것들 자 브랜치 서킷에는 4가지 기능이 요구됩니다 달로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쇼 서킷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모터를 온오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저축계가 됐든 인버터가 됐든 그 다음에 과바에 대해서도 끊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개의 사이징 정격을 구하는 방식과 이 네 개의 적용 받는 그 유열 표준이 각기 다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갈로 기능은 갈로 기능은 위치는 뭐 당연히 위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러한 부품들을 쓸 수 있다 It's connected에 대해서는 이 제거 자료를 보실 때는 제목 먼저 꼭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브랜치 서킷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다 보면 브랜치인지 피더인지 모르고 보다가 이상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브랜치에 디스커넥터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이렇게 돼 있다 자 브랜치에 디스커넥터에 정격은 MCCB를 썼을 경우에는 125%를 하고 뭐 예외적으로 100%도 있고 자세한 건 여기를 가야 되고 어 순시트리 브레커를 썼을 경우에는 어 이 단일 모터인 경우와 뭐 여러 개 컨비네이션이 돼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125%를 해야 되고 최소한 여기는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순시형 차단기는 쓰면 안 되고 어 몰디드 케이스 스위치일 때는 뭐 또 115%를 추가를 해야 되고 이거는 또 뭐 100% 하면 되고 여기는 또 뭐라 그러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뭐 제목 그 다음에 분류 쓰는 내용들 다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쇼트서킷 브랜치 브랜치 브랜치의 쇼트서킷은 퓨즈 아니면 차단기예요 퓨즈 아니면 MCCB인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되고 요런 거 요런 건 안 되고 위치는 뭐 여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썼을 때 사이징은 모터 하나였을 경우에는 내용이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가 봐요 여기다 넣기에는 글자가 많았던 거 같아요 여기를 가셔야 되고 싱글 모터 로드에 컨트롤러가 드라이브인 경우는 또 여기 가야 되고 모터가 뭐 리셉터클 플러그죠 콘센트인 경우는 또 여기를 가야 되고 히터인 경우는 뭐 125% 최소한 하여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 여기에 또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이런 표준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접촉기에 대한 거는 어 이거 뭐 웬만한 거 다 되네요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다고 했고 과바인 경우에는 과거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고 굉장히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98이라는 거는 UL 60947-4-1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어떤 내용도 따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각각 각각 그 그 SEC자를 검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컨비네이션 뭐 우리나라는 이걸 많이 써요 반환시 특성을 갖는 MCCB와 마그네틱 컨택터와 어 과업화 개정기 이렇게 세 개 부품을 쓰는 경우에 에 C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이 경우에 UL 사이트에 가면 각각에 대한 아 이 경우가 되겠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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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대한 MCCB 전자 전자접촉기 과업화 개정기 이렇게 쓰는 경우에 그 표들이 지금 UL 사이트에 나와 있을 거고 뭐 이거 이제 뭐 부품들인데요 각 부품들이 디스커넥트와 숏서킷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디스커넥트 기능만 있고 얘도 디스커넥트 기능만 있고 두 개 되고 두 개 되고 얘는 뭐 숏서킷 기능만 있고 이거를 다 확인을 하셔서 써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브렌치였을 때 피드였을 때 또 다른 얘기입니다 피드였을 때에는 피드의 요구 받는 거는 이제 숏서킷 프로텍션에 대한 요구를 받을 거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부품들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꼭 제목을 확인하시고요 숏서킷 아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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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인 경우에 컨트롤인 경우도 또 많이 하는 실수들이 보면 이게 1차측 2차측에 설치했을 때 혹은 1차측만 보아하는 경우 1, 2차측 보아하는 경우 각각 설계 방식이 또 다 달라요 요것들 많이 또 실수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퀴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또는 차단계가 최대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전기역 용량은 무엇인가요? AIC 그 다음에 그 차단계 퓨즈 밑에 그 견디는 부품이 견디는 능력은 SCCR 요거를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